소분에서 패들보드 망둥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물살 따라서 망둥이가 하죠. 제법 잘 무네요. 손으로 가득 찹쌀떡. 손으로 가득 찹쌀떡. 걸렸나? 나왔다 뭐야? 도망갔네 입 잘 안 나와 어렵게 잡아놨더니 도망가네 도망가네 9 9 9 9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